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얼굴 크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크기에 얼굴에 큰게 그 원인이 골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사각턱근육이나 관자놀이의 축두근 근육에 의한 것인지 혹은 살이 찌면 얼굴부터 찌는 체질일 경우 지방에 의한 것일 경우가 많은데 그런 원인을 우선 판단하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볼살, 뼈를 자르거나 근육을 자르거나 하는 것들은 굉장히 수술적으로 어렵지만 이 심부볼살을 이렇게 빼는 것들은 수술적으로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얼굴 크기 중에서도 이 중안부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 인중 길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인중을 짧게 하는 대표적인 성형수술이 저희 병원에서는 흉터가 없는 무용인중축소수술을 하고 있고 또 보톡스로도 인중을 좀 짧게 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오늘은 특정한 근육을 자주 이렇게 이용해서 인중이 짧아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중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 긴 사람도 있지만 여기 어머니와 딸의 인중 길이 차이에서도 보시다시피 원래 인중이 짧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노화로 인해 길어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노란 선에서부터 하늘색 선까지의 상악골의 뼈 길이를 다리 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왼쪽은 인중이 짧아서 바지단이 짧은 7부 바지 혹은 6부 바지라고 할 수 있고 오른쪽은 8부 바지 9부 바지로 이렇게 바지단이 좀 늘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예인을 예로 들자면 30년 전 40년 전 우리나라의 최고 미녀는 황신혜 씨였는데요 그녀의 리즈 시절 사진을 황신혜 리즈라는 검색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왼쪽과 같이 인중이 짧았었습니다만 그 얼마 전에 촬영된 영상을 보니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길어져 있었는데요 그의 원인은 여기에 그 노란색 선 즉 콧구멍에서부터 하늘색 선 즉 윗니발까지의 뼈 길이는 콘스탄트 그러니까 상수인 반면에 수십 년간 인중살이 늘어지면서 젊었을 때는 노란선 부터 빨간선 사이에 그 인중 길이가 짧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인중이 늘어나 오른쪽과 같은 비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여성분 중 왼쪽 분은 긴 얼굴인 듯 하기도 한데 안 길어 보이고 오른쪽은 확실히 긴 얼굴 그 중에서도 중안부 긴 얼굴 인중이 긴 얼굴로 보이는데요 두 눈과 윗니발의 삼각형으로 볼 때는 두 분이 대동소의하게 골격적으로는 중안부 긴 얼굴을 알 수 있습니다만 왼쪽은 인중이 짧고 윗니발이 많이 보이고 오른쪽은 인중이 이렇게 길게 되니 당연히 윗니발이 덜 보이는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분의 비율 분석을 해보면 노란선에서부터 하늘색선까지의 골격적인 길이는 같다고 하더라도 왼쪽과 같이 윗니발이 많이 보이면 노란선에서부터 빨간선 사이에 인중 길이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와 같이 윗니발을 위로 들어올리는 윗니발을 올림 근육을 강화하여 치아를 많이 보이게 하면 인중 길이가 짧아지면 물론 처짐을 예방하는 인매 근육 운동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때 윗니발을 올림근만 사용하게 되면 호락이나 사자가 이렇게 이빨을 드러낸 듯한 그 스니어라 한 표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 두 분의 표정 차이를 보면 왼쪽은 뭔가 약간 그 아래쪽에서 그 떠 맞히는 듯한 힘이 느껴지고 있는 반면 오른쪽은 얼굴에 힘을 쫙 풀어서 입꼬리가 떨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른쪽부터 약간의 표정에 변화를 준다면 처진 입꼬리도 약간 올라가면서 윗니발이 좀 더 보이게 되고 인중도 짧아 보이는 얼굴 비율이 되게 됩니다 여기 주황색으로 올리는 표정근이 이와 같은 윗입술 올림 근육입니다 만 이것만 쓰면 인상이 나빠지므로 주황색 화살표 방향으로 힘을 쓸 수 있는 대광대 근육을 사용함으로써 입꼬리도 올리면서 윗입술도 같이 올리면 인중 길이가 보기 좋게 짧아 지겠습니다 이러한 표정을 연습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입술을 오므리는 이 입둘레 근육을 이완을 하면서 대광대근을 수축하게 되면 아주 효과가 좋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입술을 오므리는 입둘레 근육을 이완하면서 윗입술을 올린 근육을 사용하고 또 더불어서 입꼬리를 올리는 대광대근을 사용함으로써 인중을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중이 원래 짧은 사람은 그러한 표정 운동을 뭐 굳이 뭐 단련할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인중이 원래 긴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상업골의 뼈가 길어서 어 뭐 10년 20년만 지나면 인중이 확 길어질 그런 얼굴 비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렇게 그 입둘레근을 이완시키고 상부순 거상근 그 다음에 입꼬리 올림근 이런 것들을 자꾸 이런 표정 근육을 훈련하는 이런 것들을 어 표정을 짓는게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표정을 잘 지어 주게 하는 그 보톡스 치료법에 대해서 이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우리가 입 주위의 근육을 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때 우리가 보톡스를 이렇게 보조적으로 좀 주사함으로써 인중 길이를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